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인들, 2022년 진짜 시작은 음력설이 지난 2월부터죠. 새해의 첫 기운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2월의 운세입니다. 소울인들께서는 2월에 있을 법한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만 생각하세요. 15초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이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좋게 바꿉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소울인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긍정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타로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4 3 5 2 1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는 2월 운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에 생길 좋은 일이고요. 세 번째는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2월 운의 흐름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손을 딱 들고 금 동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한 달이 될 거다. 그리고 소년의 동전이기 때문에 뭐 대박이 있거나 횡재수가 있거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계획했고 계속 유지하던 수준의 금전적인 수입이나 아니면 계약, 성취 이런 거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2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큰 성과를 내야 된다. 라고 하면 2월은 결정을 좀 미루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미뤄서 준비를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은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떤 이슈, 횡재 이런 거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평범한 한 달이다. 혹은 준비하는 한 달이다. 소년의 동전이니까요. 2월에 생길 좋은 일 하나 보도록 할게요.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도 산에서 도 닦는 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내가 드러난다던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추진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도를 닦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 내적인 준비를 잘 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만약에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예술적인 어떤 영감이 떠올라야 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 9번 은둔자 카드가 아주 좋습니다. 내가 무언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은 잘 떠오르지 않았던 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의 실마리, 깨달음, 해결책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겠다. 2월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언점, 부자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나이터보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 카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라가 맞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불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도 청년이기 때문에 불의 에너지예요. 불의 불 카드 그러니까 불이 두 번 나온 카드인데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라인데 앞에 나온 카드 두 장이 정반대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제 조언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경솔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서두르면 안 되고 2월에는 좀 차분하게 준비하는 달로 가야지 성급한 마음, 선택, 실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은 딱 한 가지 키워드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하는 달 그리고 내가 혼자서 뭔가 깨달음, 성취를 얻으면 좋은 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쉐어 카드가 나왔네요. 나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세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에는 소울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여유가 된다면 나눠주시면 그것이 이제 올 한 해 소울님께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시앗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2월 달에는 나눌 것이 있으면 많이 나누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소울 메시지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신은 때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섭리로 당신의 먼 앞날을 걱정해주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겪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속단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먼 훗날 신의 뜻을 알게 될 테니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첫 번째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세 번째는 조언점 카드를 부자의 그림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월 운의 흐름은 3번 디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여황제 카드 같은 경우는 풍요의 끝 카드예요.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내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취미를 하더라도 그 취미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여황제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소울님께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금전에 관련돼서 지금 2월 달에 부동산 매매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합격 이런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2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투자에 관해서도 이번 여황제 카드가 나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또 임산부 카드이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임신복을 입고 있죠. 임산부들이 입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월에 임신이나 아니면 출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2월이 너무 좋은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은 딱 그냥 운의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풍요로운 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월에 생길 좋은 일 볼게요. 2번 컵카드 2번 컵카드는 보시면 이렇게 남녀가 컵을 교환하고 있는데 균형이 딱 맞죠. 그래서 2월 달에는 만약에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교환을 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에서는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래 합의 혹은 내가 마이너스였던 게 제로까지 올라오는 회복 균형을 잡는 거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분은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플 연애운에서도 2번 컵카드는 남녀가 컵을 교환하기 때문에 뭐 솔로이신 분께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플이신 분은 커플이 좋은 어떤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됐던 사람과 연락이 돼서 소통이 되든지 그런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2월 달은 운의 흐름도 그렇고 생길 좋은 일도 그렇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림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소울림이 생각하는 그 다음에 계획하는 것이 2월 달에는 잘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 한번 볼게요. 또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흑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이게 동전을 들고 있잖아요. 이 카드는 또 금전운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금전운이 2월 달에 내 앞에 보인다. 나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세 장 다 금전적으로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풍요의 크 카드인 여황제 계약 성사 카드 거래 카드 그 다음에 이거는 흑기사니까 금전운 카드 2월 달에 소울님께 만약에 금전 관련돼서 좋은 일이 좀 실제로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좀 반가울 것 같네요. 새해 첫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2월 달에 이런 좋은 일로 시작하실 수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울 메시지 카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웰트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랜덤으로 뽑는데 부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60장의 소울 메시지 카드 중에 4장만 이 럭키 카드인데 럭키 카드 중에서도 부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가 풍요라는 단어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풍요가 나와요. 2월 달에는 소울님께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좋은 일을 놓치지 말고 소울님 걸로 만들고 또 충분히 그거를 만끽하시고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것이 어떤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어떤 행복한 일 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관련된 계획을 혹은 출산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은 새 생명이 찾아오는 풍요로움 행복 이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정말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신은 때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섭리로 당신의 먼 앞날을 걱정해주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겪는 일들이 이해가 안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속단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먼 훗날 신의 뜻을 알게 될 테니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월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자 두 번째 카드는 2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2월 운의 흐름인데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우선 2월 달에 이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 좋은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동이라고 한다면 이직 이사 뭐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니면 뭐 여행도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남자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동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2월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달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운다. 입사 지원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직하는 데 있어서 지원서를 넣는다든지 혹은 내가 해외로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한번 알아본다든지 그러기에도 좋은 달이 2월이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기에도 좋고 이동을 알아보기에도 좋은 달이 2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저기 멀리에 있는 섬에서 원래는 고향이 그쪽인데 넘어와서 어렸을 때 넘어서 이쪽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냐면 2월 달이 내가 그동안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달 연락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연락하기에 좋은 달이다. 이렇게까지 운의 흐름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7번 더 철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전차 카드는 밀어붙이는 카드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불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메이저 카드 7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생길 좋은 일은 추진이 되지 않았던 일이 이제 추진이 막 되기 시작하고 속도가 붙고 그리고 나에게도 어느 정도 에너지와 활력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좀 내가 무기력하고 혹은 이래서 정책이었다 라고 하면 2월부터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다르게 바뀌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해가 바뀌면 사람의 에너지도 같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이렇게 좀 내가 뭔가 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 자신의 에너지든 탄력이 이렇게 붙을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해서 쭉 한번 치고 나가고 좀 열심히 한번 움직여서 그 패턴을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번째로 조언점 한번 볼게요. 더 썬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태양 앞에 아기 천사 둘이 굉장히 즐겁게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이 카드의 에너지 자체는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 즐거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는 소울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사람을 만나든 좀 이렇게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웃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2월달이 한해를 시작하는 첫 스타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 연휴가 지난 후부터 정말 2022년이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음력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참 이런 정도의 에너지라면 그 스타트가 너무 좋다. 그거를 소울님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디맨드 요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울님께서 누구에게든 혹은 어떤 회사에게든 요구할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요구를 할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괜히 참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손해보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괜히 타이밍 놓쳐서 요구하지 마시고 2월달에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고 지나가시는 게 그리고 받을 게 있다면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신은 때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섭리로 당신의 먼 앞날을 걱정해주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겪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속단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먼 훗날 신의 뜻을 알게 될 테니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4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에 생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월 운의 흐름은 4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에 있는 이 남성을 보면 동전을 발로 밟고 머리에 가슴으로 꽉 움켜잡고 있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단 한 개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2월 달에는 소울님이 받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딱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운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넘기거나 하면 안 된다는 대신 더 잘하려고 하거나 더 많이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남자에게 동전을 하나를 더 준다고 해도 받을 여력이 없어요. 팔과 다리와 머리를 다 써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소울님이 해야 될 목 그 다음에 받아야 될 목 그것만 딱 잘 챙겨서 하고 책임만 그만큼 정확하게 해주면 충분히 잘 보내는 달이고 그리고 만약에 2월 달에 소울님께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좋은 소식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그만큼은 정확하게 나에게 주어져서 이 정도면 소울님께서 노력하거나 받아야 되는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흑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금전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울님께 좋은 제안 보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전 4개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또 여기도 동전 펜타클 그리고 여기도 동전 이에요. 2월 달에는 소울님께 금전운이 기본적으로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 금전운을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장의 카드를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고정의 에너지거든요. 딱 이 자리에 멈춰있죠. 그 다음에 이 나이트 펜타클스 이것도 보시면 기사에 4개의 다리가 딱 땅에 다 있는 고정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2월 한 달은 어떤 달이냐라고 하면 이동을 하거나 무모하게 도전을 하거나 내가 잘 모르는 거에 한번 이렇게 베팅을 하거나 그런 달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익숙하고 내가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그런 것에 집중하는 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확장보다는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 한번 볼게요. 에이스 원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움켜잡죠. 나무를 움켜잡잖아요. 근데 움켜잡는 모습 어디서 보셨어요? 2월 문의 흐름에서 봤죠. 움켜잡죠. 2월 달에는 뭔가 확실히 소울님께 주어질 것 같거든요.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거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금전에 관련된 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일에 관련된 거일 가능성이 커요. 좋은 프로젝트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보너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거래권이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기사 카드가 나왔다는 건 2월에 그 기회가 3, 4월달에 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2월달에 이만큼의 기회가 왔는데 3월달에 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2월달에 이만큼의 기회가 왔지만 3월달에는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운은 사람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2월달에는 어쨌든 올 거라는 예측을 우리가 했으니까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거죠. 3월달에 더 큰 운은 또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소울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빌리브 카드가 나왔네요. 믿으세요. 자신을 무한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소울님께서 2월달에 계획하고 있고 원하는 게 있다면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 믿는 만큼 소울님께 주어집니다. 이 소울 메시지 카드 믿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 내 소울을 정말 무한신뢰 하는 2월 한 달이 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자신의 지혜를 초월한 섭리로 당신의 먼 앞날을 걱정해주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겪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속단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먼 훗날 신의 뜻을 알게 될 테니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월에 생길 좋은 일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첫 번째 2월 운의 흐름은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더 타워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운 카드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운이라는 거는 내가 오고 안 오고는 결정할 수 없어요. 와요. 그 변화의 흐름은 근데 그거를 내가 피하느냐 적극적으로 받느냐 오는 거를 최소화하느냐 극대화하느냐 이 정도를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번개가 치고 안 치고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월에 확실한 변화수가 있기는 할 것 같다 라는 건데요.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께 올 변화수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들기는 어렵지만 큰 맥락을 말씀드리면 내가 그동안 골치 아프다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외부의 번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게 되면서 뭔가 이제 분기점이 생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카드는 또 이동수라고 보는데 이동수가 갑작스럽게 혹은 내가 예상치 않던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번 더 타워카드가 운의 흐름으로 나왔다는 건 2월달을 그냥 내가 큰 변화 없이 평범하게 보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무리한 선택 혹은 행동 이런 거를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했다가는 증폭이 돼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소울님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뭔가 확실한 변화를 주거나 내가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어 라고 한다면 2월달에는 그런 강력한 조치나 변화가 있을 때 증폭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2월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2월에 생길 좋은 일 한번 볼게요. 9번 칼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뭐냐면 근심 걱정 카드예요. 내가 이 칼들이 찌르지 않는데 찌를까봐 얼굴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를 16번 더 타워카드랑 연결한다면 내가 근심 걱정했던 일 그런데 내가 손 쓸 방법이 없거나 내 영역을 벗어났던 일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마음적으로 불편하셨던 분은 2월달에 크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포인트가 생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소울님께 2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 아니면 이 카드는 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연구하는 분께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잘 나오고 글이 잘 써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장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내가 근심 걱정하던 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기면서 무언가 돌파구가 생긴다. 이렇게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 한번 볼게요. 킹 오브 소드 카드 왕의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칼이라는 것은 전문성이에요. 왕은 가장 높은 단계고요. 만약에 소울님께서 어떤 일처리를 한다면 프로페셔널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철두철미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서류에 관련된 작업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서 서류에서는 정말 빈틈없어야 되고 그리고 일처리 할 때도 2월달에는 전문가 최고의 소리를 들을 만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서 뭐 좀 조언을 구하든 아니면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든 그렇게 해서 잘 해놓으셔야 이것이 나중에 소울님께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쭉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럴 때 잘 매듭을 지어놓는 것이 좋거든요. 자 그러면 소울 메시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Think Again 카드가 나왔네요. 신중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길이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급격한 변화나 아니면 아니면 돌파구에 의해서 이거야 라고 마음이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은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도 괜찮고 서류상에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는 것도 좋고 그러면 더 좋은 길 더 좋은 조건이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2월 달에 아주 중요한 사실 메시지일 것 같아요. 이 신중하라는 거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신은 때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섭리로 당신의 먼 앞날을 걱정해주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겪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속단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먼 훗날 신의 뜻을 알게 될 테니까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